14장 음식을 먹는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판단하십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자기 주인이 관여할 문제입니다. 종이 서 있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떤 음식이나 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먹는 것입니다. 그는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리하며 그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중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형제를 비판합니까? 왜 형제를 없인 여깁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나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지요 다른 사람에 대해 심판하지 맙시다. 우리가 더욱 힘쓸 것은 형제의 길에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장애물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입니다. 내가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확신하기로는 그 자체로 부정한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한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모두 화평함을 이루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 씁시다. 음식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합시다. 음식은 다 깨끗한 것이지만 어떤 음식을 먹은 것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먹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좋지 못한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그 밖의 여러분의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신념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일로만 간직해 두십시오.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일을 할 때 자신을 정제하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정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분명히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